오늘의 주 2포인트 조동아리를 잘못 놀려서 공포게임을 한다 그럼 즐거운! 여러분들 다크 디셉션 기억하세요? 공포게임? 내가 그거 2탄을 좀... DLC를 구매해 놔 가지고 오늘 입으로다가 한번 해봅시다 와 DLC 구매했다고 이딴 그지같은 얼굴이 튀어나와 버리네 이야 이 아줌마가 사실 악역 끝판왕이야 얼굴 생긴거 봐 이마 가운데가 탔어 이 1탄은 탬버린이 아니고 뭐지? 청청청청 심벌즈? 심벌즈 챙챙거리는 원숭이 피해서 도망가는 게임이었잖아요 2탄 같은 경우는 무슨 소녀 간열인 소녀한테 쫓긴다는데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바로 고고고! 뭐야? 스킬을 쓸 수가 있네 유스 Q&E 이렇게 개빨라지는 거구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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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면 무섭지 않지 가자 별로 안 무서운데 1탄에 비해서 진짜 안 무서운데 하나도 안 무서운데 1탄에 비해서 오케이 일단 1탄이랑 똑같이 보석을 먹는 거네요 야 근데 이거 왜 안 나와 밑에? 야 이 태블릿 안 나오면 보석을 어떻게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? 아아 스페이스 봐 아 이거 쉬프트가 뛰는 거지 참 시간 낭비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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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무서운데? 하나도 안 무서운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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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렇게 바로 쫓아갔는지 몰랐지 오케이 몸풀기 끝났다 바로 뛰어갑니다 사플만 잘하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? 왼쪽에서 소리난다 소녀야 이 시국에 마스크는 좀 써라 툴럽부러기 녀석 야 레알 저 조동이가 저만한데 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네 쟤는 마스크를 쓰거라 소녀야 아 미친 아 진짜 야 아 참 어이없네 원래 첫 판은 첫 판은 주는 게 맞아 그럼 뭐가 뭘 먹은 거지 내가? 야 근데 이게 맵에 소녀가 안 보여 원래 1탄은 맵에 원숭이가 보였거든? 너무 극약인데? 난이도가? 아 아 보이네 아 뭐야 이러면 쉽지 어 벌써 반이 나면 어때 아 아 아 이 다음으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안녕하세여 니네 뭔데? 야 사슴벌래 뭔데? 빠이빠이 뭐야 찐보스야 제가? 우와 진짜 이제 진짜로 한대 어른을 놀려 먹네 가자 야 사실 나도 진심이 아니었거든 지금까지 공포게임 짬빠가면 없겠는데 이거 단열인 소녀한테 잡히고 있어 내가? 우와 뭔데 아이나 야 야 순간이동은 반칙이지 아 처음부터 하는 거야? 오히려 이게 낫다 왜냐면은 아까 목숨 하나로 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 아 이거 너무 한 거 뭐만이냐고 자 오늘 뭐 길게 끌 것도 없고 어제 못다한 그 다크 디셉션 깨러 왔습니다 발음이 반드시 다크 디셉션 다크 디셉션 자 국룰 불 끕니다 자 못 믿으시겠지만은 불이 꺼진 거예요 아침이라서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끈 거랑 킨 거랑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그래서 오늘은 진짜 무서운 척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빠르게 한번 깨볼게요 아 나 이게 진짜 진짜로 원래 원래 첫 판은 그거야 그거야 알죠? 이겁니다 여러분들 연습 끝 오늘 몸풍기 끝났습니다 원래 첫 터만에 끝내면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볼거리는 세공해 드려야지 깜짝 놀라는 거 한번 몇 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됐죠? 이거 초반에 만날 일 거의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지금 빨리 써놓을게요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몸풍기 끝났습니다 경계cop 배발 pole ô 뒤에에 붙지ре 여러분 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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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제발! 오 살았다 살았다. 와! 조지는 줄 알았네. 오 지금 좋다. 거의 반 정도 먹었어요. 와 나 방금 촉 지렸다. 어 이쪽으로 도망쳐야지 안 만날 거 같으니까. 아 이거 보석을 좀 빨리 먹어줘야 될 거 같은디. 안녕하세요! 으악! 아 근데 좋아. 지금 좋아. 거의 다 먹었어. 지금 몇 개나 맞지? 오케이. 거의 한 100개 정도 먹었거든? 괜찮죠? 이거 이러면. 진짜 바로 앞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은 맞은편에서만 안 만나면 돼. 왜 보석이 하나도 안 나오지?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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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이다! 이거 먹으면 이제 귀신 위치가 보이죠? 이 미니 맵에. 그리고 이 노란색을 먹으면 스턴! 귀신이 못 움직여. 이때 빠르게 이거 켜고. 맵에 있는 거 다 먹어줄게요. 나이스. 온다. 온다. 표시된다. 표시된다. 나이스! 엄청난 인공지능 녀석! 다 먹었다. 끝났다! 개뛰어! 개뛰어! 자, 여러분! 오늘 반가웠고요. 그럼 안녕! 와, 역대급이다. 10분만에 끝냈어, 방송. 레전드네. 후! 어, 뭐야? 뭐야? 왜 이렇게 빡쳤어? 야, 숨바꼭질하자면. 내가 이겼잖아. 어이없네. 얼탱이 개 터지네. 어이, 소녀야. 성질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되니. 안녕하세요. 얜, 얜 뭔데? 얜 뭔데? 얜 뭔데? 얜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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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, 왜 이런데?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? 뭐 해야 되는데? 구석 먹어? 보석 노란색 보석 일단 먹을게요. 야, 없어진다. 없어지면 안 돼. 없어지면 안 돼. 왜? 탈출할게. 좀 더해줘봐. 와 쉿. 왜? 왜 미친?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우오!! 미친 애기아~~ Stef1 예~~ 왜 B야? 야, S가 세 개에다가 A가 하난데 왜 B야? 야, 게임 운영자, 소년그냥 제대로 안해? 왜 B야? 아 왜 비냐고 아 이거 이해가 안되는 랭크네 이거 되나? DLC 또 사야되는거 같은데? 예 베베 오오오 아 1 2 아아 이렇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좋은데 오오오오 야 이거 이러면은 쉽지 게임 클리어 쉽지 야 몇번 쓸 수 있는거야 대박인데 이거 좋은디? 오 나 이거 안할라 그랬는데 나 이거 안할라 그랬어요 나 오늘 종료야 이제 나 이제 끝났어 왜이래 왜 시작되는거야 이거 DLC 사지도 않았는데 야 미친게임아 야 할 생각 없어 짜잇 뭐야 이새끼 왜 뭐야 이새끼 왜 뭐야 뭐야 야 야 야 야 나보고 서는데 자꾸 왜 자꾸 날 보고 서는겨 이 이상한 놈이네 뭐야 진짜 시작되는거야 어 뭐야 오우 오 발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주변에 오 뭐야 애들이 너무 많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..이건 너무 어려운데? 아아 우는 천사구나 이게 쳐다봐야지 안움직이는 그! 그! 드러운천사 쳐다보면 석상들이 나를 공격 안하는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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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와! 개빠른데 근데 쟤네들? 뭐야 이거 너무 너무... 야 빡센데 이거? 와 이거 너무... 아아... 트래블 조심하래 야 바닥신경쓰면서 쟤네들까지 하려그러면 진짜 빡센데? 아.. 아 빨간색도 끝났어. 헬로!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오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야 이거 미쳐버릴 거 같아! 정신 나갈 거 같아! 우와 정신! 정신 나갈 거 같아! 정신 나갈 거 같아! 정신 나갈 거 같다고! 어!! 여길 보고 있으면 일단 안 움직일 거 아냐 그치? 헛! 자 여러분 오늘 봤던 게임은 다크니 집사 스태스에 수록을 내리네 유바 아씨